아, 괜찮아요. 됐습니다. 뜨거운 줄 알아요, 뜨거운 줄 알아요. 우리가 있어야 돼. 야, 야. 줘봐, 나 줘봐.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습니다. 아, 힘들어. 컵 좀 주세요. 커피 다 드셨어요? 커피 다 드신 분? 커피 주세요. 다 드셨어요? 다 드셨어.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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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뜨거운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저희 때문에. 아, 또 여자친구. 여자친구분 너무 쏙 좋아요. 저희 무조건 이길게요, 오늘. 이길게요, 이길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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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육 씨? 보육 씨? 나 못 먹는데? 자, 확 터지 마. 확 터지 마, 확. 저 진짜, 나 바꾸면 안 돼요? 아니야, 아니야. 바꾸라, 나. 오빠가 한번 올라가세요, 내가 들을게. 아니, 바꾸라. 아니, 바꾸라고요, 좀. 아니, 형이 던진게. 아니, 보육 씨는 콧만 잡고. 내가 다 들을게잖아. 내가 다 들을게잖아. 그래, 그래, 그래. 잠깐만, 이렇게 한 번. 올라가세요. 올라가라고요? 야, 이거 보육 씨, 보육 씨 한 명이. 아니, 보육 씨는 안 돼지. 아니, 보육 씨. 아니, 보육 씨가 이거 하겠다. 어차피 잠깐이니까. 아니, 보육 씨는. 아니, 보육 씨는. 아니, 보육 씨는. 아니, 이거 너무 따지. 아니, 이거 뭡니까? 아니, 보육 씨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형이 나를 이렇게 하고. 나한테, 나한테 저기.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아니, 보육 씨. 됐어, 됐어. 보육 씨. 보육 씨, 됐어. 좋아. 아, 여기, 여기. 보육 씨 괜찮아요. 좋아, 좋아, 좋아. 아니, 완전 좋아요. 아, 보육 씨는 이렇게 짜증을 냈어요. 앉아, 똑바로. 알아요. 잠깐만, 잠깐만. 됐어. 조금만 잡아. 조금만 잡아. 하나, 둘, 셋. том, Choose a Bilbo. 아아앣. 어. 아, 보여, 보여. 와, 보여, 보여. 아, 이거, 보여. 아, 흐름 살았. – 두 사람 삼십 speakers. 좀 interpol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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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할 수 있어요. 제발, 제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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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형, 무제 scoshes. 아, fol, ah. 아, 진짜. 아, 못 봤어요 형 창작. 그렇지, 한 번, 한 번. 형, 나 두 명이있어, 두 명이. 나도 있어. 형 한 번 다져 볼래요? 자 자 자 자 들어야지. 하나 둘 셋. 어떻게 이렇게. 좀 빠질 것 같은데. 자 잠깐만. ո. 원래 이거라니까. 골랐어. 골랐어. 여기 들어갔어요. 먼지들어났네. 먼지들이기 때문에 골치우. 거기 계세요? 아 진짜. 자 그렇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넣은 게 좀 많이 기도한다. 힘 좀, 힘 좀 올려. 어 야 얘 왜 이렇게 누워? 아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까워. 두 번 두 번. 한 번 더. 너무 서두르지 마. 서두르지 마. 이쪽으로 와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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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내렸어 내렸어. 해도 되죠? 커피 드실래요? 다 드신 거 아니야? 안 드셨어. 다 안 드셨어. 저거부터 공익컵이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쵸? 아까 저기서 표정. 이게 훨씬 낫죠? 이게 훨씬 낫죠? 야. 아니. 머리가 왜 이렇게. 하나, 둘, 셋. 한 번만 보고 있어요. 여기 조심해. 지나가시면. 카드 구하면 안 된다는데. 카드 구하면 안 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뭐예요? 여기 여기. 여기서 저기요? 야, 여기서. 별로 안 가까워졌는데? 그래도 좀 가까워졌어. 보현 씨 먼저 해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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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저 들을 수 있어. 이거 뭐야? 끝내, 알았어. 이번에 끝내자. 진짜, 이번에 끝낼 수 있어. 이 고통. 끝낼 수 있어. 고통의 사슬을 끝내야 돼. 이번에 끝내야 돼. 이 고통의 사슬을 끝내야 돼. 자, 보형 씨.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보형 씨 보통 아니야? 아니야, 하나도 안 힘들어요. 자, 제발. 제발 한 번만 딱. 자, 한 번만 딱 하자. 보현 씨 괜찮아요? 왜? 자, 계세요? cośHe